국회의 시계가 멈춘 것 예산심의 멈췄죠. 법안심사 멈췄죠. 법안심사는 멈췄는데 입법은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 관리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야. 하지 안 될 행동이라고 제가 말을 하기 좀 뭐해서. 일단 해야 될. 아무튼 일단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무노동 무임금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번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확정고시가 나오고 난데 우리는 보이콧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이콧이 과연 법적으로 주어진 그들의 권리인 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권리입니까? 이거 권리라기에는 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권리 같아요? 보이콧하고 안 한다는 거. 국회의 자율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세비는 받잖아요. 그럼 세비를 받지 말아야... 아니, 봐봐요. 지금 현재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리에 출석... 아, 그럼 간단하게. 변호사님. 이렇게 사무실의 실장님이라든지 누구 계시죠? 뭐 대리라든지 계시죠? 출근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황성욱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안 오면 봉급 주시겠습니까? 안 줍는데, 저는 이제 그게 항상 이게 문제인 게요. 국회의원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분야는 제어할 방법이 있어요. 네. 뭐 소송을 들어와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든지 형사고소를 한다든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내가 국민 세금을 내는데 국민으로서 피해를 받다. 소대배상 청구?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될까? 직접 관련성이 없다라고 봐요.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노는 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그럼 지역 국민이나 어리수를 많이 먹거나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행 판례나 법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29만 원에 충격먹었다고 100원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거는 법정투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으로서 그 말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100원. 그것도 뭐 기각. 아, 직접적 피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 원 있는 거고 너하고 무슨 논간이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국회의원이요. 세비를 받아간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보좌관 뭐 9명이니까 운전기사 뭐... 보좌관대 1인당, 1인당 4급 같은 경우는 600.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거의 억대 아니에요? 억대죠. 그것뿐이 아니라 여의도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공짜로 주죠. 차, 기름,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먹는 거 간식비뿐만이 아니죠. KTX 이런 것도 공짜였거든요? 아, 공짜 아니에요. 그거... 아껴나요? 제가 그건 조사했는데 완전 공짜 이제 아니고요. 물론 뭐 업그레이드 이런 건 해주지만 1등석으로 이제 완전 공짜가 아니고 그게 또 뭐 지역구에 갈 때 뭐 얼마 이게 있어서 완전 공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한 달에 입법비로 300만원 나가거든요. 입법비. 아, 이게 별도로 나가는 돈이죠? 별도로 법을 만드는 지원비가 나가요. 이것들도 따져보면 한 달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유지하는데 거의 1억이 덜더라 그런 계산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더 들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 국회의 땅, 그 사무실만 계산을 해도 그 사무실, 임대료가 어마어마한데 뭐 시세대로 계산하면 뭐... 일반 공무원은요. 국회 안에 주차를 못해요. 네. 바깥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 직원은 안에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그리고 국회 앞에 주유소가 제일 비싼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서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곳이 국회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예요. 국회의원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건 눈망카드 쓰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사은품이 진짜 줘요. 무슨 와인을 줘요. 아...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나랏돈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쓰고 앞에는 주유소도 떡고무를 좀 먹고 뭐 쉽게 말하면 그런거죠. 와인도 생긴거고 와인도 먹고 이런 혐의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아... 단역보이는... 그러니까 팩트는 국회 앞에 주유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 비싸다. 그 비싸다고 그 다음 거는 우리가 소설 썼어요. 그다음에 사은품으로 와인을 주기도 한다. 그 기사예요. 이것까지 팩트고. 그 기사예요. 그 기사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냥 재밌게 한번... 우리가 그냥 개그했어요. 추측을 해본 겁니다. 개그했어요. 우리도 자유권이 있으니까. 행복 추구권을 저희가 한번... 저는 즐거운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구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런 그들이 국회 시기를 멈추고 보이콧을 하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보장된 그들의 권리일까 라는 게 저는... 아 저는 일을 하면서 보이콧을...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도 가고 성문회도 가고 다 하고 밤에 보이콧하면 되잖아요. 안 자고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건 안 해요? 이게요. 사실은 보면 저는 약간 유 교수님하고 생각하면 좀 다른데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보이콧하는 것도 저는 사실상 야양문의 권리라고는 봐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니까 이것을 제어하는 방식이 법적 제어가 아니라 전부 정치적 제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제도라든지 뭐 당내에서의 어떤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으로 갈라져서 기득권화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득권이 보장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견제가 안 들어가 버리니까 법적인 제도가 안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에 정치적인 견제마저 안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콧을 하는 것도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이런 짓을 해도 떨어질 위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 예컨대 영남 호남 이런 특정 지역에서는 무수개 소리로 막대기만 꽂아놔도 당선된다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곳에서는 공천만 통과하면 당선이니까 그리고 입법권을 지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문호동 무인권 원칙을 국회도 적용하자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네. 안 만들겠죠. 그래서 진짜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어쨌거나 연말 다가오고 법안도 통과해야 되고 예산안도 통과해야 되는데 예산안도 꼼꼼히 봐야 돼요. 나라 살림이잖아요. 근데 그걸 대충대충 도장 찍어주면 안 되는데 법안도 정말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나가서 보이콧을 하고 밤에 농성을 하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사인을 받고 물론 중요합니다. 국정화 교과서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 아는데 그기에 드릴 힘 정력 나누세요. 여러 명이 국정화를 하고 있으면 여러 명은 다른 걸 하고 이게 이렇게 분열돼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요. 언제 나라를 봅니까? 일단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좀 찍어주는 데를 서로 가려고 그러지 아 묵묵히 일하면서 뭐 이게 실질적으로는 국익에 기여하지만 아 신문 방송이 안 나는 데를 왜 가려고 그러겠어요. 박사님은 역시 저보다 고수의 저는요. 네. 저는 나눠서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사님은 국정화 가시고 저는 서로 거기 가서 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가고 황변은 가가지고 법안심사 가고 저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게 아니구나. 아니 오죽하면 정치인들한테는 자기 부부 기사 말고는 다 좋은 기사다라는 얘기가 있었겠어요. 악플 이런 것도 지명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박사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진짜요. 교과서 지금 이제 국정화 하고 난 뒤에 이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화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계속 올린대요. 글 써서 올리고 글 써서 올리고 한다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글 써서 올릴 때 왜 지필 거부해요? 들어가서 하면 지필 자원에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바깥에서 데모를 하죠? 왜 볼 것을 하죠?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는 특정 세력이 어떻게 보면 지필진 선정권도 독점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독점적 권리 이게 깨지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투명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되게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세요? 그때 사명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한종 문제였죠. 성한종 씨 고 성한종 씨 문제였는데 사명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한종 씨가 사면해 달라고 부탁을 갖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뭐 화가 났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정치적 판단이라고 아니죠. 생각을 했겠죠. 본인들은 사면을 해달라고 하고 돈을 받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면 방식에는 지금은 돈을 받고 또는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사면을 해서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고 성한종 회장은 연타석 사면이어서 그게 또 문제된 거잖아요. 그게 문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을 안 해준 박근혜 정부가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번에 역사교과서를 투명화해서 정말 공개를 한다면 저는 그건 진짜 잘 물론 물론 그 과장에 들어가서 또 싸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투명화 이때까지 투명하게 운영한 적 있습니까? 저는 검인종 과정도 사실 투명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투명하게 된 것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가 한부 발전했다고 보는데요. 그 발전을 격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보이콧하고 하고 있는 국회의 이분들이 세비를 받고 있는 것이 저는 억울해서 그럼 저는 저는 그러면 기존에 검인종 어떤 분들이 검인종 위원으로 참여했는지 또 검인종 회의로 어떤 얘기가 어떻게 오갔는지 이것부터 한번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고 그리고 또 뭘 했으면 좋겠냐면요. 누구의 주장으로 그렇게 해서 그 문장이 들어갔는지를 다 하고 그리고 검인종 위원도 누구 추천으로 거기 갔는지 그리고 검인종 위원들이 제대로 못 한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저는 그들도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 사과하길 바라요. 저는 황우려 교육부장관은 마치 남의 얘기 하듯이 말씀하시더라구요. 본인이 교육부장관인데 그분이 누구? 좀 우려할만한 일이죠. 이거 예전에 북해 후진합법 통과시킨 분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 저는 이름을 들어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지금 전혀 없어요. 저는 되게 놀랬던게 황우려 의원께서는 헌법학 박사시더라구요. 네 황우려에요. 황 동성동본 동성동본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헌법학 박사가 북해 후진합법을 그거를 합의를 했다는게 너무 쇼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이 뵌 적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어디 명함 드리는 정도 인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을 같이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러면 본인은 여태까지 교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을 계속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를 바꾸려는 어떤 가시적 노력도 안 했습니다. 네. 그랬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나는 아직도 권민정 교과서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리를 던지고 나가든가. 그렇죠. 그래야죠. 나가든가. 내가 여태까지 정말 잘못 생각했다. 통연한 반성을 하고 이런 이런 점 때문에 내가 문제를 못 봤다. 라고 선언하고 국정화 작업에 들어가든가. 이래야지 이거는 뭔가 뭔가 시주의 편승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상행선이 많을 때는 상행선 타고 하행선이 많을 때는 슬쩍 갈아타고 이런 거 같은 이미지를 주는 거 자체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좀 있으면 선 거니까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그때까지 있는다 그 생각 아닐까요? 그런가요? 아니 그래도 국정화 교과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께서 하는 것이다 나보고 빈하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소신 있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교육부 장관으로 있는 건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 대통령이 더 연세가 많으신가요? 홍우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왜 나이가 왜 나옵니까?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꼭 저는 무슨 저는 무슨 뭐 사람 나고 돈 날지 돈 나고 사람 나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랑 사람 나이를 거기서 왜 따져? 뭐 박사님 아까는 기운 하나도 없다가 왜 갑자기 저 카메라만 돌아가면 변해요. 아니거든요. 아까는 카메라 있어도 기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안 먹었으니까요. 박사님 제가 카메라가 아니고 박사님은 바삐해 봐. 이게 지금 제가 흥분해서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리고 본인이 뭐 국회 다선 의원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고도 문제지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유턴을 했는데 이 유턴을 하면서 내가 왜 유턴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 선언 이런 게 없고 이런 게 없고 검인정교과서 잘못했으니까 이제 국정으로 가겠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의 태도랑 뭐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슥슥 바뀌는 겁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부 장관이면 그래도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박 대통령이 더 나이가 많으시면 뭐 나이에 밀렸다? 그냥 누나가 시켜서 그래서 지금 황변이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그 점이 굉장히 아쉽다. 박사님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줄다리기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 팀이 이렇게 한 스무 명 서른 명 서른 명 서른 명이 줄다리기 게임을 할 때 앞에서 엄청 열심히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죽으라고 맨 뒤에서 보이지 않아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근데 맨 앞에 서서도요. 손에 힘 하나도 안 주고 이러면서 줄 딱 땡길 때 어두운 자세 응! 근데 손에 힘 하나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싫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건 표정으로 공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장 중요한 그 나라의 녹을 먹는 분이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지 마치 이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뭐 강력한 발언을 하고 이러기 전까지는 뭔가 뜨뜬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다가 시정연설 끝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처럼 보인다. 박사님. 시정연설할 때 노트북에다가 여기다가 뭐 안 된다고 써가지고 이렇게 붙였던 분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저는요 박사님은 기대가 너무 커요. 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어디 있어요. 극이서 일관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노래 그거 하나만 불러주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요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뭐예요.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거 맞네요. 마무리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흥분 여기서 끊어야지 안 그러면 사고 나요. 그렇습니다. 더 나가면요 우리 괜히 시비 걸려요. 여기서 끊으면 우리 시청자들은 알아들었어요. 네. 아무튼 고위공직자 소신껏 본인의 신념에 걸맞게 안 되는 줄 알면요 고위공직자 하지 마세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또 시류에 편승해서 뭔가 다른 흐름이 생기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제일 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 우리가 감시하자고요. 네. 우리가 감시하자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감시해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라도 말을 해서 감시 기록을 남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시속 그러니까 속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떤 물체나 개인이나 이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갈 때 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자꾸 유통하면 순간 속도는 빠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도라는 개념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가져주십시오. 방향성을 가져주세요.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